자 우리 기하 선택과목 주요문항 사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8번부터 봅니다. 2차 곡선들에서 골고루 출제된 28,29,30을 볼 수 있습니다. 28번 전형적인 타원의 정의 관련된 문제인데 타원이 두 개가 겹쳐있죠. 두 개가 겹쳐있으면 정의를 최소 두 번 쓰겠지 뭐. 그리고 점 P가 둘의 교점이니까 초점 잘 찾아서 초점과 연결된 두 선분의 길이합이 장축의 길이란 같아요 라는 정의를 사용할 거예요 아마. 자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장축의 길이가 6이고 초점이 C,0, 마이너스 C,0인 타원을 C1이라고. 동일하게 장축의 길이가 6이고 초점이 A랑 A는 원래 타원인 C1의 꼭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장축의 끝점. F' 마이너스 C,0이 초점이 되는 타원이 C2다. 이 서브면에는 점에 대해서 각 AFP가 코사인 값이 8분의 3이 되면 자 삼각형 AFP. 여기서는 AFP인데 여기서는 PFA라고 써놨네요. 하여튼 고삼각형의 둘레기를 구해봐라. 상황은 이로 합니다. C1은 초점이 F와 F' C,0, 마이너스 C,0이니까 저 두 점은 원점에 대한 대칭, C1은 중심이 원점에 있습니다. C2는 초점이 오른쪽으로 좀 평행이동이 돼 있는 원점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가 초점인 거죠. 정의를 두 번 각각 써야 되겠다는 사실을 금방 간파할 수 있어요. 자, 이 P는 두 타원의 교점이니까 타원의 정의를 두 번 쓸 수 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으니 이 삼각형에 각을 하나 주겠다. AFP라는 이 각을 주겠다. 이 세타라고 할까요? 이 세타가, 이 세타가 코사인 값이 8분의 4입니다. 자, 그걸 활용하면 이 삼각형의 둘레기를 당신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점의 좌표가 3,0이에요, 여러분. 이건 알고 가자, 이런. 자, 좋습니다. 정의를 두 번 사용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둘의 합이 얼마다? 둘의 합이 장축의 길인 6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6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6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합의 6이다를 썼어요. 그러면 점피가 첫 번째 타원에 있습니다가 적용이 된 거예요. 타원의 정의에 따라 두 초점에 른 거리합이 6이다라는 사실이 그림상의 표현이 됐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홍색 선분 길이 두 개의 합이 다시 6이다. 그러면서 퍼뜩하고 발견하셔야 되는 게 어, 잠깐. 여기를 6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고 알파라고 잡았는데 왜냐하면 합이 노랑노랑이니까 합이 6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6 마이너스 알파인데 F 프라임 P가 한 번 더 나왔잖아. 여기도 알파겠구나. 다시 말해서 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를 알게 돼요.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 아, 이등변 삼각형이요. 왼쪽에 PF, 오른쪽에 PA가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얘가 알파고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도 알파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구는 뭐 굳이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좀 사치죠. 수선발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니까 코사인 세타 이거잖아요, 그렇죠? 8대 3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8분의 3알파. 양쪽 모두 8분의 3알파니까 결국 4분의 3알파. 이런 거 코사인 법칙 안 쓰는 게 좋아요. 괜히 길어지잖아. 옆변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구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진 문제 내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이 3과 초점의 차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렇죠? 3과 초점의 차. 그러면 이것이 이 2등변 삼각형으로부터 알파의 관계가 얻어지기 전까지는 3-C였단 말이지. 여기는 여전히 EC고요. 아 3-C랑 3-C랑 알파의 관계가 얻어졌구나. 알파와 C의 관계가 얻어졌으니까 이쪽 삼각형이든 이건 이제 풀었으니까 이쪽 삼각형을 이 C를 활용해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좋아요. C는 C는 3-4분의 3알파가 될 테니 이 C를 만들어서 이 C는 6-2분의 3알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를 6-2분의 3알파라고 놓고 2분의 3알파라고 놓고 이 삼각형을 풀어줍시다. 이 삼각형은 한 변 길이 알파 이쪽 변 길이는 6-2분의 3알파 이쪽 변은 6-알파 이 각을 알잖아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 세타의 코사인의 부호만 반대 자, 밀어붙이자.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6-알파의 제곱이란 것은 6-2분의 3알파의 제곱에서 알파의 제곱을 더한 뒤에 두 배의 빼는 거죠, 일단. 두 배의 6-2분의 3알파와 알파 그리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죠. 그래서 부호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고 전개해서 2차 방역시 봅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플러스 36은 4분의 9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8알파 플러스 36에다가 여기 알파 제곱도 있고요. 알파 제곱도 있고 얘는 뭐가 되지? 약분을 얼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약분이 꽤 많이 되긴 하는데 2만 일단 없애자. 일단 확실히 되는 것만. 그러면 4가 남겠죠?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6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알파 여기는 이제 4분의 3까지 곱해져 있겠죠. 자, 상수인 36을 제거하고요. 이렇게 요 부분이 남죠? 근데 이게 이제 상수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알파 약분해 버리자. 알파 약분부터 할게요. 알파를 약분하면 알파 마이너스 12는 4분의 9알파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알파 알파 약분하고 나면 이제 그냥 곱해버리자. 이제는 4분의 3과 6을 곱하면 2분의 9 나오죠? 2분의 9 그 다음에 4분의 3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9의 알파가 되겠네요. 알파에 대한 1차 방전식.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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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없애자. 4분의 9에서 8분의 9를 빼면 8분의 9 남죠? 8분의 9알파가 상수는 넘어가면 6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얼마예요? 6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9 2분의 12에서 2분의 9 빼니까 2분의 3이네. 이렇게. 괜찮죠? 약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4 남아. 3 남고. 따라서 알파는 3분의 4네요. 이렇게 알파가 3분의 4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남는 거 남는 거는 마지막 질문만 남았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란다. 둘레길을 구하시오. 둘레길이는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4분의 3알파니까 4분의 8 11알파야. 그렇죠? 4분의 11알파. 알파를 우리가 방금 구했는데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얘는 4분의 11에 3분의 4를 곱해서 3분의 11입니다. 답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2차방정식 푸는 과정이 약간 개수들이 분수도 나오긴 했는데 아니 이런 계산을 못하면 안되지. 정의를 두 번 써야 하는군. 정확하게 정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2등변 삼각형을 찾아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사인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삼각형 풀이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